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색이나 또 재질에서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돈복 터지는 그 색이나 또 재질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빨간색, 녹색, 금색, 황금색, 보라색, 노란색 이런 색들이 물론 그 모두 화폐 에너지를 그 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색들인데요. 이때 그 가정의 그 에너지 흐름을 가장 그 돈복 넘치게 또 이끌어주려면 좋은 색이라 하더라도 결국 과하지 않게 그 색의 조화를 꾀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집안으로 그 열정과 또 돈복의 에너지를 또 촉진하는 그런 빨간색을 비유를 하면 이런 색도 너무 그 과하게 쓰게 되면 그때는 그 금전운을 그 녹여버리는 부정적인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실내 공간을 그 차분한 색의 배치를 위해서 또 한두 가지 색으로만 또 전체를 또 꾸미게 돼도요 이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. 그 색이 비록 그 차분한 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그 공간은 단조로움으로 또 이끌리게 됩니다. 그 공간에서는 또 금전운의 그 활성화를 또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고요. 그래서 그 커튼이나 또 벽지가 예를 들어 그 아이보리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그 다른 배치품이나 또 다른 인테리어 또 다른 공간 구성은 아이보리색을 제외한 또 위에서 그 설명드린 돈복에 좋은 그런 색들이 또 다양하게 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가 또 재질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그 금속 재질 혹은 그 유리 재질이 지나치게 또 비중 있게 그 실내 공간을 또 구성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또 주의해야 하는데요. 그렇게 되면 그 편안함 보다는 또 날카로움이나 그 공간을 그 예리함으로 그 에너지를 또 이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또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. 공간이 과학의 그 특정 재질 금속이나 또 유리 재질 이렇게 그 편중이 되면 반드시 또 다른 그 구성품으로 그 보완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공간을 그 예리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또 채워진 공간은 항상 그 나무라든지 돌 기타 그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그 천연 재료로 그 공간을 그 예리한 기운이 아닌 보다 그 차분하고 또 안정된 그런 아늑함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. 집에서 그 자연 재료나 또 천연 재료 등이 많이 그 배치가 돼 있다면 그런 집들은 또 금전운을 그 이끄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흐름이 더욱 촉진되니까요. 돈복에는 또 아주 좋고요.